안녕하세요. 날씨온 3개월 예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황사가 이어지는 곳이 있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서 공기가 좋지 않은데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외출을 하신다면 황사 전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2015년 봄철 기상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3개월간의 기온과 강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온 분포입니다. 12월에는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가운데 전반에는 동아시아 지역 상층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속적으로 한기가 유입됐고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상층 기압 패턴이 형성되면서 중순까지 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1월에는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두 차례나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의 변화가 매우 컸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월 동안의 강수량입니다.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요. 다만 12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에 잦은 눈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기압계 전망입니다.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지만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고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 강수량을 보시면 기온은 3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또 5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3월에 평년과 비슷하겠고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5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